여러분들한테 대박 종목이 날 것이다. 이 종목이 지금 종합주가가 급락을 하면서 더 이상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는 이런 종목인데 한번 보십시오. 저희 카페에서 바닥분석가 4천원에 들여가지고요. 거의 70% 급등을 했었던 종목입니다. 여러분들 이 2평선 정확히 때려맞고 지금 주가 밀리는 거 보이죠? 정확히 여기서 때려맞고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. 이런 거 저한테 재무차 받으시면 이 2평선이 어느 2평선인가 여러분들 저한테 정확하게 배우실 수가 있는데요. 이건 아주 장기 2평선이기 때문에 주식 카페를 운영을 하는 사람도 이 장기 2평선은 절대 모릅니다. 저만 알고 있는데요. 이 종목 절대 이 종목이 4천원 이하로 빠질 수가 없는 종목이거든요. 이런 종목이 저희 카페에서 바닥분석하고 평생 가족회원 종목으로 지정을 해드리고 난 다음에 이 종목이 거의 바닥분석하고 난 다음에 지금 약 한 70% 이상 급등을 했죠. 60% 70% 이상 급등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바닥권을 지지하는 듯 하다가 최근에 종합주가가 급락을 하니까 이 참에 이 참에 엎어지자 주가를 한번 더 빼보자 그래서 이 종목이 지금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.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. 지금 구간도 주가가 두 토막이 넘게 세 토막 가까이 났는데 이 종목이 최근에 3,500원대로 더 빠지니까 지금 바닥에서 대량거래가 막 터지고 있습니다. 이 종목 주소 담아라. 그래서 이렇게 대량거래가 지금 터지고 난 다음에 잠시 주가가 반대권을 찾는 듯 하지만 이 종목 물론 지금도 매수 진입을 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3,500원 돈을 더 깨고 내려가주면 좋겠다라는 게 이건 제 욕심이죠. 만약에 이 3,500원에서 3,500원에서 진짜 한 천 원만 더 빠진다고 하면 천 원만 더 빠진다고 하면 이거는 진짜 노다지입니다. 노다지 노다지를 그냥 거져 주소 담는 거죠. 그래서 이 종목이 3,500원대로 이렇게 급락을 하니까 대량거래가 터지면서 어느 정도는 강력하게 매수가 올라오면서 지금 주가가 반대권을 찾고 있는데요. 이 주포가 조금 더 미뤘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한 2,000원까지만 빠진다면 이거는 거의 6토막이 나는 겁니다. 이런 종목을 저희 카페에서 제가 이 종목에 바닥을 잡아가고 지금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요. 여러분들은 저를 찾아오셔서 이런 종목을 바닥에서 매수하고 저한테 재무차트 교육을 받았다면 제가 이 종목을 오늘 제가 공개를 해서 글을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 들어가서 보시면 야 이 종목은 노다지다. 지금도 노다지다. 지금도 이 종목이 쓸어 담기만 하면 금은 보아를 쓸어 담는 건데 여기서 만약에 주가가 더 빠진다면 야 이건 진짜 말 그대로 대박 상품이고 초대박 종목이다. 라는 걸 여러분들은 아시게 됩니다. 이렇게 여러분들은 주식을 매수하실 때 매수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. 이 종목 여러분들 꼭 주목하시기 바랍니다. 이 종목은 주식을 매수하시기 바랍니다.